네 안녕하십니까 서선봉 입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위치가 이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제어를 할 때 위치 명령을 주고 위치 명령이 게인을 얻어 가지고 속도 루프 제어로 가고 그 다음에 속도 루프에서 나온 제어 값이 실제로 H브리지나 우리 전력을 전달하는 회로로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1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것이 이제 보면 전류 제어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터는 자기적인 힘으로 토크를 발생합니다 토크를 발생하는데 이렇게 토크를 발생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류가 필요합니다 전류를 많이 주면 이제 자기장이 커져 가지고 토크가 커질 것이고 전류를 적게 주면 토크 값은 이제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360도로 회전하는 모터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전류를 증가하면은 회전 속도 즉 RPM이 빨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60도 회전하지 않고 뭐 180도 플러스 180도 플러스 90도로 회전하는 모터라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많이 많은 각도로 회전하고 아니면 또 전류가 적으면 이제 적은 각도로 회전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 액취에이터를 사용하는데 유압 액취에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조정면의 위치를 위치 조정면 위치를 제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도 겠죠 우리가 뭐 전압으로는 이제 10V에서 0V로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지만 이제 10V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뭐 45도라든지 10V면 뭐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10V면 마이너스 45도 그런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그 게인을 반영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정의된 값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액취에이트의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어 회로에서 전기적 신호를 주면 이제 모터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터는 이제 360도 회전하는 모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토크 제어형 모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모터에 의해서 이제 유압을 제어하는 유압을 제어하는 이제 스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프를 이제 유압의 어떤 양을 양을 이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면서 이제 스프리 이제 일정 뭐 1mm라든지 2mm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이제 조정하면서 그 유압의 어떤 방향이나 양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유압의 양이 이제 모터와 스프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유압 일정한 양의 유압이 이제 흘러 나올 것이고 그 유압에 의해서 그 유압에 의해서 유압에 의해서 이제 그 안에 유압을 채우는 이제 액체이터가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이고 때로는 이제 당겨지기도 하면서 날개의 각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은 스프리에 의해서 유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속도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속도에 해당을 보시면 되고 일정한 유압이 계속 가해지면 이제 그 액체이터 우리가 흔히 이제 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팔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치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밸브가 조금만 열려 가지고 조금만 열려 가지고 조금만 열렸다면 이제 속도가 이렇게 좀 작을 것입니다 작으면은 램프가 움직이면 속도가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움직여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밸브에 밸브가 많이 열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어 회로에서 전력을 많이 줘 가지고 얘가 만일에 제대로 움직이는 90도로 갔다 그래서 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이인 뭐 이제 최대 변이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속도로 유압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공급이 되면은 램은 그만큼 빨리 이제 움직여 가지고 자기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 유압이 공급 되는 어떤 이제 그 양 양에 의해서 그 램의 위치가 빨리 도달하고 늦게 도달하기도 하고 빨리 도달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도달한 위치는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겠죠 만일에 0으로 있다가 내가 5를 줬다 그러면 이제 5만큼 움직일 것이고 10을 주면 이제 10이 다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요 유압이 유압이 공급되는 양이 많으면 양이 많으면 그만큼 빨리 움직일 것이고 유압이 공급된 양이 적으면은 그만큼 천천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S는 VT의 개념으로 우리가 속도 루프와 위치 루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루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H브리지 회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H브리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FBT 4개를 써 가지고 이제 그 코일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제 얘는 그 전류제어를 하는 겁니다 전류제어를 통해서 일정한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루프에서 명령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좀 많은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속도 루프 명령이 작은 값이 들어오면 이제 작은 전류로 이제 일정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략적으로 전체 이제 그 피드백 루프 시스템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회로를 가지고 이런 기호로 나타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로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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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펼쳐지는 못방 steryflений 메 н 부 overturn 손 반 드 лай 이런